프루지오 안녕하십니까. 개롱프루지오 더워팟수트 현장의 공사 담당을 맡고 있는 이승민 과장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저희 단지는 7월 초 내 집 방문 행사 때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는 8월 말 가능할 예정입니다. 22년 4월 말 기준 저희 단지 공정률은 약 85% 정도입니다. 현재 외부 식재공사, 석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세대 마감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를 대표하는 한 단어는 설레임으로 생각됩니다. 개롱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환경과 앞으로 펼쳐질 물세권의 형성은 당연히 설레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프루지오 브랜드 리뉴얼을 통한 새로운 철학 본연이 지니는 고귀함을 담은 상품과 디자인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 단지는 숲세권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단지 내부에서부터 느껴지는 다양한 수목들의 조화, 조경, 식계들이 주는 편안함은 물론이고 산으로 둘러싸인 말 그대로 힐링 중심지구의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룡시청과 개룡문화예술의 전당이 단지 내에 인접해 있고 개룡산, 장태산 소양림, 별린공원 등이 있어 진정한 친환경 라이프를 누릴 수 있습니다. KTX 계룡역과 호남고속지선 계룡아예술을 통해 수소권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대전과 세종로를 연결하는 계룡대로와 개백로에도 인접해 있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12월에 완공되는 6차로 확장 국도 4호선과 논선까지 이어지게 될 국도 우회도로를 통해 교통의 편익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저희 단지는 진심으로 100점입니다. 저희 단지는 교육특화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저처럼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특히 만족할 것 같은데요. 우선 도로에서 10분 거리에 계룡중고등학교가 위치되어 있고 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안심교육 환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명문학원이 입점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래를 키워줄 탄탄하고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춘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단지는 자연 속에서 생활하시는 것처럼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조경을 구성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석화산, 박가정원, 키아웃소로 구성된 중앙원장과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산책로인 힐링포레스트와 세대의 외부활동을 위한 확장형 물놀이터를 조성해 놓았는데요. 감상, 시계,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만족도가 높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지하 2층부터 시작해 25층까지 진행하면서 완공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다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